퀴즈 될까? 우주 아이씨 야 죽이좀 하고 가야겠다 야 겁났어 왜이렇게 세? 갑바도 바꿨는데 너무 아픈데 야 이 활 너무 약해 활아가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불이 약하지 않을까 비만 안 내렸으면 계속 비내려 전기화살 전기화살? 불은 왠지 꺼질 것 같고 전격화살 같은거 없나 왠지 그런거 좀 살아야겠네 화염한데 쓸걸 그랬나 그런거 좀 사야될 것 같아요 블랙잭은 뭐냐 이거 한 손 여관에서 시면 한방에 피차는거 자면은 피 찬다던데 나한테 공기네 이건 일단 아까 그 상전 아까 뭐야 그 시장가가지고 활팔을 했었거든 안 되겠다 내가 화살 너한테 다 줄게 화살? 화살 좀 만들어야겠다 제조를 좀 해야겠어 이거 어떻게 제조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냥 화살은 그냥 왠지 조합 대충 조합도 그냥 간단하지 않을까 촉에다가 그냥 저거만 끼면 될 것 같은데 화살촉도 넣었을게 준비구름 화살촉도 필요 없어 난 네 피라미드 임무소 하디씨 생후향인이 돈이 맞다 일행이 있다면 역사와 화살 독화살 잠속 화살 화살 종류가 무슨 치즈 치즈 치마의 기준이 더는 아닌가 독구름 화살 어? 쓰는게 아닌가 오네 쉽별함도 좋은거 아니네 야 나한테 한개 보내 그냥 있으면 되는거네 이거 나한테 한개 보내 그래야겠다 아 이거 뭐야 나 초본지라고 다 샀더니 에? 우리랑 저 돈가 필요한거였어 나한테 보냈어? 보내려고 분할 분할해서 보내야지 아 맞다 너한테도 저 부활스크로 하나 둘게 그래 빨리 넘기도록 해 분할시켜서 줘야겠다 아 야 이거 나이 씨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왜왜 아 브라스크로 그냥 슛보냈어 흐흐흐흐흐흐흐흫 큰일 날 뻔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 아 이러면 이거 그냥 슛보랏 수 있잖아 당검 기물파괴법 15에서 25 하지만 나는 당검이 필요가 없으니까 갖다 팔아야지 아 어려워 게임이 어려워 어우 쉽지는 않네 전투바 전투가 쉽지가 않아 예전투바 이거 먹기 위해 책임이 사는 곳에 있는 고속의 보컬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고속의 소재로 상품이 적혀서 얼마까지? ... 아니... 나는 내 고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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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을 거라 ... ... ... ... ... ... ... ... 와 깨졌나? 특성 대파칸 조각 쏴면 어딘가 있어? 바깥 조각 쏴? 그래 이걸 찾았다고 피라미드 여깄다 화살파르네 물화살 증기구루라살 제이크의 아내 에스메랄다는 자신이 살인을 사죄하는 않았다고 한다 물론 그 말 보면 에스메랄다가 남편과 죽음에 아 화를 하나 사오겄다 안되겠다 도저히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 지구구 있는게 훨씬 좋네 지구구 있는게 훨씬 좋네 지구구 레지널드의 집은 가봤어? 어 레지널드가 머린가? 머리야 머리 갈 필요 없어 네 확실히 정토 말피즈는 불친절 불친절해 내가 모든걸 다 알아내야 돼 아 비싸 아 그게 재미기도 한데 지금 우리 뭐 마을에서만 계속 이러고 있고 마을에서만 전전전전전전 중요한건 거기에다가 전투만 했다면 지금 처참하게 발리고 있어 이쁘다 흐흐흐흐흐흐흐흑 crafted 영웅이? 아 뭐야 저거 어 여자그림 이거 왜 안주셨어 그러네 왜 안갖고 왔지? 이 피같은 돌인데 저거 오! 버튼이건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하나 붙여붙여 진짜 아 뭐야 그냥 화살톡으로 화를 만들어 놓고 더 쎄지나? 성스러운 빛? 아니면은 니 그 저거의 스킬에 따라 달라지는거 아니야? 그런가?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 나 경험치 올랐어 어 진짜? 응 180 왜 이런거지 조합하기 여자그림이 왜 사용하기가 나오지? 그러네 이거 왜 안가져가지지? 집어둘기가 없어 아 그래?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 왜왜왜왜왜 토마토소스는 망치가 필요해? 다 팔아왔는데 토마토소스에 왜 망치가 필요해? 망치로 묵게나 보지 나도 망치 다 다 팔았는데 절대 어쩌고 가는데 다 팔아왔어 제조중력이 더 필요하네 만들려면은 화살 다 팔아왔어 난 에블린의 집에 들어가야되는데 잠겨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너 자물쇠 따기로 안돼? 아 그거 아는데 뭐 열쇠 필요한가봐 나 에블린이랑 말해보고싶은데 나 에블린이랑 말해보고싶은데 나 에블린이랑 말해보고싶은데 나 에블린이랑 말해봐 나 에블린이랑 말해보는게 내가 그냥 사야되네 아 재조동력 찍어놨어야 되네 비데이스 얘가 재조동력 허억 하살만들어야 되가지고 엥? 어? 식별 실패했어 실패했어? 어 궁금이 높은 거 아냐? 어휴 안돼 아니 되지도 않아 실패했어 저거 있어야 되나보다 좋은 아이템인가? 아 그 화살로 쓰면 좀 더 데미지가 올라가나보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하니 이거? 이거 뭐지? 어? 이거 이동시켜볼까? 카펫을 이동시키면 그냥 화살로 비밀문이? 아 그런 거 없네 어 이거 뭐야 이게 문이 있네? 이게 메인월드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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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필요 없어 이미 다 뒤져가지고 메인월드 집이었구나 아 이거 제조 괜히 뺐네 아 이거 진짜 제조 배워 아 레벨업을 해야 배우는데 레벨업을 할 수도 없어 나 피라도 채우자 나 양이랑 대와봐야지 난 젖도 주고 털도 주는데 내가 받는 건 뭐지? 그니까 그에블린 그 여자는 나를 해치정부해 오오오오오오오오 엘블린이야 어 뭐야 이거 지금 그걸 찾았어 근데 에블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에블린을 찾든지 으음 명군은 너 없다 몇 달간 잠도 제대로 못찍고 의사하고 있는 공연을 보고 있다고요 어.. 만약에 대비할 때 오! 소스헌터! 하! 잘해! 잘해! 음.. 시설.. 지형 만질수건이 그분이 대체의 일을 선보였어 네! 단신술 때 어? 얘가 에블린인가 설마? 왜 에블린이다! 이거요! 개인 병실이에요! 제가 내려야 하는 일정은 치료가 정말된 것 같아요 치료사가 하나뿐인데 환자가 죽이거든요 야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넌 살인자라고 시끄러! 당신은 제일 큰 살인자 용의자입니다 저에게 범죄 한 장에 와달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칼리로는 병이... 이 시랄룩이래요? 단 하나의 찢어진 상자가 그의 피부의 끈처럼 길게 나왔대 마법적 살인에 가면서 러면 모든 것이 아주 정상이였어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이 녀석을 뭐하고 싶다고 말할지 그 중간의 일부는 그 중간의 대구에 그 중간의 혐의로를 그녀는 그 중간의 혐의로를 그녀가 사이실을 그 중간의 사이실을 그 중간의 사이실을 사이실을 그 중간에 저희도 정말 궁금한 것 같네요 저희도 정화교단으로 받았다 저희도 정화교단으로 받았다 저희도 정화교단으로 받았다 저희도 저희도 없었지만 저희도 없었지만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결정해? 둘 다 착한 사람인데 오 기록이 추가됐다 이게 둘 중에 고르는거야 둘 중에 누가 누굴 사이일지 아아 텔리론의 밀실 열수가 있어 오 날 보고 있는지 몰랐네 훔쳤어 아 못 훔쳤어 다시 돌려놨어 아 그래? 니가 아스 결정이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러지 말고 어? 너 저기있다 말 걸어야 되겠다 말 걸어 우린 근원사냥꾼이야 인메수진일 때는 필요한 사람을 마음껏 사용해 그냥 작용이 있다고 나 너무 양아치인데 난 이렇게 양아치가 아니야 아니요 나한테는 좀 더욱 엉덩이 너무 앞서 그런 수사를 생출하는데 그런게 어디있어 인물 수행을 좀 더 추억이 하시는 사람을 마음을 시시한다고 봐 내 캐릭터라면 이런 대답을 하겠지 나 이타적 올라갔다 너 이기적이네 이기적 올라간다 나 원래 이타적 킬리프였는데 나 원래 이타적이었어 갑자기 중도됐다 꺾였어 중도가 있어 중도 어? 나도 중도네 나 원래 이기적이었구나 레게이터 이기적이었구나 중도 캐릭터가 됐어 이거 시점 왜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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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아이 이렇게 땅 안되고 어 야이 이 시점 자 이건 전술시점 아니야? 전술시점이래? 오 오 противippers 팀 저기 아니 이거 그 뭐지 저거에서 찾아 봐 쿠션 말고 아이고 위에서 키로 꾸면 튜토리얼에서 삼엄 기본 카메라 주자야 근데 뭐 있었는데? 전술 시점인가 있었는데 전투인가?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전술 시점 이거네 위에서 아 위에서구나 아 그러네 같냐? 이거하고 위에서 나의 추리력이 추리력이 동그라미나 엑스에 헷갈리지만 추리력이 굉장하지 아니 쟤 아니 뭐가 나오질 않아 근데 양이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뭔가 있을텐데 역시 에블린 집으로 가야돼 에블린 집을 털어야돼 역시 지 시체 학교는 이게 뭐야 읽어보는 것도 안되는거야 네 네 네 네 네 읽기도 안되네 알고 있는 것도 안되네 네 네 네 아 너는 이놈의 원 이놈의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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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사의 상자열쇠 장이사의 상자 아무도 없는 데 한번 열어볼까? 열어보던지 아이 간단해 아니 이게 무슨 욕조 같은데 욕조에 이렇게 거미줄 쳤어요 얼마 안 씻고 다니는 거야 이거 완전 지저분한 놈이었잖아 이거 쓰지를 알아서 그래 장이사 지금 잡혀갔거든 아 잡혀갔어?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자 이제 잡혀갔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보죠 아레우스 대장한테 한번 가보죠 잡혀간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잡혀간거 같애 아 아이템만 사고있어 아 이제 돈을 해야지 나한테 중요하다고 아 이거 또 오 어 얘 돈 많다 개부자네 400원 뭐가 돌리면 되나 1000원이 있었어 아 그래? 400원 너였구만 성실하는거 뭐지 이거? 아 뭐 가보충줄 올려야 되는데 넌 피 안 채우냐? 야 태워야지 미리미리 틈틈틈틈 내게 빨리 틈틈틈 채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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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가야되는데 거기 가야돼? 아니, 저 갈데가 없잖아, 지금 근데, 저기가 제일 그래도 할만한데, 그치? 어, 저기 다 레벨 3이야, 동네비하고 어, 딴 데는 너무 쎄 오, 이런데는 하지 못하지만, 저기가 그나마 할만해 쯔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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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큰 에블린 집 어디냐? 에블린 집? 이게 에블린 집이야 아, 이게 에블린 집이야? 어 에블린 집 위에가 그 병원이거든? 어 거기에 에블린이 있어 아 에블린 집을 한번 가봐야돼 에블린 집은 올 수가 없거든 나 자동차 따기 기술이 없단 말이야 정직한 기사 정직하고 착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줄 몰라 뭐지? 거부러 때려붙어 그냥 예스 뭐가 딥무가 틀렸어 그래, 딥무가 틀렸어 그래, 딥무가 틀렸다고 아, 뭐 얘기가 없어 에블린이 자사 에블린이 시체에 어 자상이 엄청 길게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아루한테 물어봅시다 뭔가 대답이 날 수 있는 아 아 열 줄 못하네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당연히 당연히 아, 당신의 검진이 잘 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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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iz 사iz 그래, 살인사건 일어나는 바람에 뭔가 있었어 아 얘네 그녀들이 그녀를 따라갔다 말해줬다 뭐야 이거 아 누군가를 추어졌을던 생인 외분에 우리를lez고 하는 둘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추어졌을 할 줄 몰랐다 둘 다 죽어버렸어? 어? 둘 다 죽었대? 어? 둘 다 죽었대 어? 둘 다 죽었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내가 선택 안했거든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둘 다 아니 그렇다고 한 명만 살릴 순 없잖아 야! 의사가 될 사람이면 지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지 그걸 둘 다 죽었대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왜 내 탓이야? 니가 선택을 안했거든 ㅋㅋㅋㅋㅋ 야 이런 5초 근육 없는 다 똑같은 것 뭐라고? 생명.. 생명.. 한명.. 한명도 못살렸어 둘 중에 한명이라도 살렸어야 됐다 이거야? 너의 선택에 잘못이 없길 바를게 둘 다 나쁜사람이었을거에요 아 그런거야?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었고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야 대단하구만 뭐랬을지 몰라 난 간파한거지 누가 죽었다 그래서? 그치 난 간파했어 뭐 현명이야 현명한거랑 뭔상관이야 지금 내가 죽였는데 죽이기는 내가 지금 얘를 심파할라 내한테 뭐라 그런거잖아 말기를 못하더라 그치 난 2타적이로서 없었어 2타적이야 거짓말 좀 하지마 야 이거 뭐 말만 했다하면 다 뻥뻥이 진짜 장난 아니네 얘는 원래 이기적인 캐릭터였어 이해할만한 행동이 나 이기적인 캐릭터 아니에요 지금 중립이에요 중도가 됐어 멀리지 않게 아 에블린 지금 춤추는 타고 이거 범문마는 어디야 범문마가 있어 문장에 일반 좀베들 우울한다고 갈꺼랴 말꺼랴 저기에 사람 없지? 에블린 집에 나 자물쇠 다른거 있나? 라피? 응 나 라피 진짜 많이 본건데 라피 칼도 없네 왜 라피가 없어 다 갖다 팔았다 이거 아니 안팔했어 다 썼나봐 뭐하는 데다 썼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다 훔치는데 썼구만 이거 상자까지 다 썼나보지 이상한 동물이 있다 야! 동물이 있다고? 닭이구나? 아 동물? 닭이었어 그래 내가 저 양한테 물어봤더니 에블린이 자기를 죽일라고 했단 말이야 의심되는데? 그거 의심되지 다 왜왜 양을 왜 죽여? 아니 왜냐면 시체를 양으로 바꿔줘 어 그니까 뭐가 지금 딱 저거됐어 지금? 딱 에블린인데 에블린이 나의 현란한 말빨에 속아 넘어가자 현란한 말빨 열심히 말을 해도 실패하지 않도록 견주하면서 아이 뭐야 왜 나 훔칠려고 그러는 아닌데 또 훔쳤어? 아 평화 떨어져서 버릇 못 버린다 진짜 아이 갑자기 누가 처음부터 도둑놈 버릇 못 버리네 아 지금 내가 지금 훔치고 그림을 찍지 뭐야 이거 날 고기파일 만들려고 하는데 닭의 은별이 형이 잡혀서 잡혀서 어 돌려줘 아니야 살려주면 뭔가 닭이 나한테 퀴닉스의 화살을 줄 수도 있어 안나도 좋아하지가 주격이 닭을 먹어야 되는건가? 닭은 먹어야 돼 그게 닭을 위한 도리물뿐이야 그리 그리 평판 30%에 떨어졌어 오빠 이거 이거 훔치 생각도 없는지 그래 야 나 잡혔어 자 가져가시죠 과목 갇히지 말고 아니 나 대화하려고 그랬다고 평판이 바닥을 기고만 아주 바닥을 기고 있어 평판이 점점 아 내가 닭다리도 잡아줬는데 그거 하나 집어들었다고 지금 야 씨 아 락필 누가 팔았는데 진짜 너무하네 락필 누가 팔았었는데 야 보급관이 대장보다 레벨이 높 보급관이? 역시 보급이 최고야 보급관이 대장이 5렙이었는데 보급관 7레벨이야 이거 말이 돼? 왜? 에스메랄란 집엔 뭐 없겠지 없어 의미 안 돼 조중무이면 그런거라도 빨리 빨리 잘 찾든지 응 없어 락피나 가지 락기가 생겼어 다 봐봐 락피스를 왜 나한테 사줘 어이가 없네 아 요리라도 해먹어야 포션 대용으로 쓸거 같은데 요리를 할 수 않은게 없어 아 락피 팔을 봤는데 어딨는거야 우리 저기가 뭐 가? 어디 그 뭐지? 지하실 찾았잖아 어디 지하실 저기에서 그 뭐지? 무덤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찾았잖아 무덤에서? 어 아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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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거기 가보자 여기 가면은 레벨.. 레벨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맞아 레벨업을 좀 해야돼